자 여러분 본방사수 하셨는지 물었어요 헤라마음쇼 본방사수 못했으면 제방 없습니다 only one 자 그리고 영체 체험담 오늘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10개가 넘어 10몇개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 다른 사람이 체험담을 듣는 게 내 믿음을 공고히 하고 영체를 깊게 믿을수록 그 영체는 강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제가 영체를 줘도 그 영체님이 작용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세게 큰 은혜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돼요 이게 의식의 힘이라는 거는 하는 거야 땅 차이로 커요 그 믿음 차이가 그런데 이렇게 영체 체험담을 듣고 영체의 작용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머리로 알지만 영체가 그런 거야 나중에 가슴으로 내려가요 너무 중요해서 오늘부터는 영체 체험담 올라온 거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 소통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슈퍼채에 쏘시는데 정신이 없어요 계속 그거 읽어주고 허하느냐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슈퍼채에 쏘시는 분 중에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자주 올리시는 분 거 빼고 그래서 자주 꼭 필요한 아기들 것만 우리 스텝 아기들이 저한테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만 할 거니까 나머지 채택 안 되는 분들은 입 내밀기 없기 입 내무시려면 채택 안 됐다고 입을 내밀려면 쏘지를 마세요 이게 슈퍼채에 쏘는 것보다 슈퍼채 쏘는 분을 읽어드리는 건 슈퍼채에 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성이 있잖아 이게 쏠 때 정성이 있고 잘 보이니까 이걸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막 달려가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미 슈퍼채 쏘고 딱 올린 순간 누군가 읽어보죠 우리 스텝 아기들이 다 읽어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읽어보면 한 번 영체가 도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받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내 거 꼭 당첨해 주세요 슈퍼채 쏠 때니까 하시는 분은 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함으로 내 걸 그렇게 그냥 올려주면 당첨되면 감사하고 당첨 안 돼도 언젠가 읽어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체 앞에 제가 보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면 영체 앞에 올린 거니까 된 거야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쁜 아기들은 미움 쓰는 아기들은 미운 아기니까 영체님이 어차피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 30개 정도만 읽고 여기 영체 후기 또 영체 체험담 주로 많이 하고 제가 설명할 것도 있는데 그냥 막 이거에 밀려서 그냥 지나가요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 애고나 관념에 대해서 또 영체에 대해서 그럴 때 설명도 좀 하고 또 우리 아기들이랑 좀 놀고 싶잖아 내가 이렇게 채팅창에 놀라야 되는데 막 주 번째 있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기들이랑 좀 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영체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강해질 거야 해로 엄마 도력도 강해져서 이번에 호들을 때 여러분 저 셌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순간에 당장 효과가 없어도 급하게 지금 뭐가 이렇게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아도 영체가 딱 들어가면 영체는 원래 처음보다 나중에 더 효과가 강한 거예요 딱 받고 가잖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나를 막 몸치우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영체를 믿는 사람들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에 호우 받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거 바보 같은 아기야 호우 받았고 해로 엄마가 들어갔습니다 하면 그냥 믿어야 돼요 믿고 계속 영체께 아픈 마음 인정하고 마음 인정하기 멘트하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호를 계속 들으면 그리고 여러분 호도 여러분 여러 개 올려놨죠 근데 그 호도 봐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 호우의 능력이 달라 제가 다 들어봤거든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줘서 여러분이 영체를 믿는 믿음만큼 그 호우가 뚫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조작할 때 여러분의 의식이 개입을 한단 말이야 제일 순도롭게 영체 받는 방법은 해라 엄마가 이렇게 해라 TV 할 때 해라 마음쇼 할 때 그냥 그 즉시 걸레지 않고 받는 거고 2호를 따서 이제 할 때는 한 번 누군가 따서 만드는 사람의 의식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구께 제일 세냐 믿음이 강한 사람 뭐 관념이 많고 무의식이 어쩌고 이런 건 소용없어요 영체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그 체험이 있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올리면 훨씬 센 거예요 근데 잘 믿지도 않으면서 애정교픽 때문에 나 인정해줘 이런 마음으로 올리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의식으로 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죠 해라 TV에 들어와서 남의 사연 읽어도 상관없어 이때 들을 때는 하나도 걸러지지 않은 거야 개입이 없어요 제가 직접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라 마음쇼도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직접 이걸 들으면 근데 이걸 한 번 통편집하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그걸 편집한 아기의 의식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일부터 휴가예요 휴가 갔다 오면 한 번 통으로 홀을 한 번 녹음해서 올릴게요 유튜브 해라 TV 채널에 순도 높은 홀을 올릴 테니까 그걸 많이 들으실수록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갑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일 다 해결이 돼요 영체 안에서 제가 이따가 한 10시쯤 돼서 그때 가장 많이 들어오죠 우리 아기들이 그때 영체 효능에 대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다시 한 번 여러분과 소통할 거예요 영체 효능을 여러 가지 써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몰라서 못 써먹고 두 번째 끈기가 없어 한두 번 호 듣고 뭘 일주일에 한 번 해라 TV에서는 호 한 번 듣고 뭘 바뀌길 바라요 그때는 열어주는 거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다시 호 듣고 또 일주일 내내 아픈 마음 인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6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쌓여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자 여러분과 소통 조금 하다가 영체 체험기 소통하겠습니다 진짜 된다님 해라님 무한한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애들 엄마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귀찮고 싫습니다 다 클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부인과 누군가의 엄마라는 것이 내가 가져선 안 될 걸 가진 기분입니다 엄마 자격이 없다 느껴집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해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짐덩어리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엄마가 나를 보는 눈이 그랬거든요 엄마가 나를 볼 때 엄마가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가 아니라 아우 짐덩어리 내가 책임질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나를 봤거든 내가 엄마 아빠의 짐덩어리였어 그러니까 나도 내 아기를 볼 때 사랑스러운 나에게 보물단지로 보는 게 아니라 아우 짐스러운 존재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내가 어떻게든 얘를 가르치고 먹이고 입혀서 책임져야 될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의식이 거기에 그렇게 개입하면 정말 그런 존재가 돼요 자식이 내가 우리 자식은 보물단지야 정말 소중하고 뭐 알아서 다 본래 깨서 인도하고 키워줘 이런 의식이면 정말로 내 자식은 그렇게 되고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이분은 열등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짐덩어리로 자기 자식을 자기의 짐덩어리였던 엄마의 짐덩어리였던 자기의 짐덩어리 눈으로 아기를 보니까 짐덩어리를 보고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짐덩어리라고 느낀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열등감 올라오고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자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열등이 인정하는 멘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장에 손을 딱 대시고 두려움이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열등이가 그렇게 느끼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나조차도 도울 수 없는 짐덩어리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짐덩어리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내 아이들을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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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눈 아기입니다. 코코 아기입니다. 헤라님 제가 어제 잠자기 전에 영체 패치를 묻히고 헤라 TV를 듣는데 도중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끌려가서 어둡고 계속 누가 약 지르고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영체께서 지켜주실 거란 믿음이 강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몇 번 깨고 바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헤라님 항상 저희 아픈 마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영체 패치를 묻히고 헤라 TV를 들으니까 이분이 무의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의식으로. 현실에 이렇게 있지만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헤라 엄마랑 같이 있으면 그냥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한 아기들이 있을 거예요. 헤라 엄마랑 같이 간 아기들 중에. 똑같은 현실을 경험하는데 헤라 엄마랑 있으면 전혀 다른 마음의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던 마음을 느끼고 이상한 마음을 다 느껴. 공주 된 것 같고 왕자 된 것 같고 천사 된 것 같기도 하다. 악마가 된 것 같고 막 살인마가 된 것 같기도 하다. 동아의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상한 현실이 펼쳐지죠. 무의식의 세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마음의 세상으로 들어가니까. 이야기는 무의식으로 들어간 거야. 너무 두려우니까. 현실에서 두려움 청산을 잘 못하니까. 영체가 축복해서 무의식으로 끌고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면서 그 두려움 청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체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 때문에 그 두려움을 소멸시킨 거예요.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영체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그 정성 지극 정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두려움도 무의식에 들어가서 청산하면 쉽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살인마의 마음을 청산하려면 되게 힘들어. 그게 올라오고 그걸 인정할 때까지 너무 아프고 막 분별하고. 그런 살인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막 두려움에 떨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의식의 세상에선 쉬워요. 지난번에 제가 휴가 갔을 때 우리 아기를 데려갔거든 제자를 두 명을. 그런데 그 아기들이 횟집 가서 회를 사줬더니 먹으면서 살인마 마음이 올라왔어요. 이때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물론 그 마음이 나갈 때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분별하면서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엄청 두렵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쉽게 청산대요. 이런 마음도 있네. 이런 살인마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네. 하고 쳐다보고 좀 느껴지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호를 듣고 무의식 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밤에 꿈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청산을 하면 쉽습니다. 자, 야쭈니 아기입니다. 마음 쉬어 보며 내내 울었습니다. 수년간 버림받은 두려움과 아픔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라님을 만난 후 동생이 태어나고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을 외면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박이네요. 이 마음 아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몇 년씩 수행해야 간신히 인정하는 마음을. 제게는 이것이 영체의 기적입니다. 아우,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마음 공부를 평생 했다는 분도 내가 이 마음 인정하는 걸 못하는 분을 많이 봤거든. 전 학창 시절 늘 소외되는 경험을 해왔어요. 4학년 아들이 저 같은 경험을 할까 두려워요. 헤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는 이게 관념이네요. 아들이 경험하는 거, 아픔 경험하는 걸 막지 마세요. 그건 아들의 성장을 막는 거야. 단, 아플 때 이 아기가 너무 아파서 쓰러질 때 내가 손을 내밀고 아가야, 그 아픔을 이렇게 인정해봐. 그 아픔의 두려움을 이렇게 느껴봐. 이렇게 마음으로 도움을 엄마가 주는 거. 그 정도 할 뿐이지. 아기가 아예 아픔을 안 느끼면. 아기가 성장 안 한다는 걸 의미하죠. 아파야 성장하는데. 그래서 그 아픔을 두려워서 내 아들은 안 느끼길 바래. 그러면 아들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열등이가, 야쭈이 아기의 열등이는 아픔을 안 보려는 거야. 아픔을 볼수록 아플 때는, 그 아픔을 볼 때는 너무 두렵고 아프지만 그만큼 의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더 행복하고 의식이 깊고 고매한 인격이 되는 건데. 그걸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내가 아들이 아픈 걸 겪는 걸 담담하게 지켜보고 그 아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죠. 그렇죠? 자, 따라합니다. 두려움이 너무 세서 그래요. 신장이 되고 따라합니다. 나는 열등이의 아픔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저와 제 아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다음 악이 한양만 악입니다. 해라야님 마음쇼 이후 열등이가 심하게 떴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열등하게 보이고 이런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열등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열등의 마음을 인정도 안 하고 있어요 저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한양마님 한양마다기 따끔하게 혼내서 댈 게 아니고요 그대는 자기 열등이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이의 아픔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두려움을 인정 안 하면 열등이는 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계속 버려 열등이 마음 올라오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고 버리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떠 있죠 그러지 말고 그 열등이의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 자 우리 한양마다기도 신장에 손 대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열등이의 아픔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무시당할까 봐 열등이라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에게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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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소통하고 그리고 또 사연 보내신 분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영체 체험담 손소정님 사연이에요 이분은 아직 마음 깨우기 명상 참가 안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서울서 마음 세션 한 번 받으신 분이죠 저는 서울서 마음 세션 한 번 받고 도리도리 아기가 된 손소정입니다 아 어떤 아기인지 알겠어요 이 아기가요 제가 마음 세션에 하러 서울지구를 갔는데 누가 들어가자마자 이 아기가 60이 됐을걸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아직 막 개명에도 안 왔는데 엄마 막 이러더니 저를 막 안고 아이고 귀여웠어요 연세가 있는데 너 좀 그렇게 귀여워? 그랬던 아기라 기억이 나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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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좋아서 그렇게 좋아 우리 아기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저를 엄청 사랑하고 영체를 사랑한 아기였죠 저는 서울서 마음 세션 한 번 받고 도리도리 아기가 된 손소정입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는 헤라 엄마 영체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기 마음으로 훅 받은 헤라 엄마께서 주신 영체님 헤라 엄마를 만나고 영체님을 알고 건강을 다시 찾게 되면서 마음 세션도 받고 영체님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해졌습니다 체험담을 보낸 사연이 당첨이 되어 헤라 엄마께서 주시는 금광저가 선물로 집으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이분이 온몸이 아팠는데 영체를 받고 좋아져서 그 세원을 보내서 제가 금광저를 지난번 드린 분이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금광저를 받는 날 목욕재개를 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이게 마음이야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영체받는 게 너무 소중해서 목욕재개 하면서 받는 분과 아유 뭐 왔구나 하고 대충 받는 전혀 다르죠 이게 효능이 달라 영체가 작용하는 게 달라요 이 마음을 얘기하는 지극정성이죠 목욕재개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 느끼며 영체님께 기도하며 금광저를 몸 여기저기 아픈 곳에 가져다 대며 헤라 엄마 영체님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눈물 흘리며 간절히 아픔 느끼며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언제 내가 아팠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깨에 날개만 달면 하늘 높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또 다른 홀가분함 개운함 가벼운 마음 뭐라 표현해야 옳은 표현인지 또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어 평생 듣지 못한 오른쪽 귀 아 이분이 오른쪽 귀가 평생 못 들었구나 어릴 때 귀를 후비는데 방으로 뛰어들어온 동생이 넘어지면서 귀 속을 닦아내는 나에게 넘어져 귀 안에 나팔간이 뒤로 꺾여져 다치는 바람에 평생을 오른쪽 귀로는 듣지 못한 채로 살아오면서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고 귀 속을 보고 의사선생님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는 불구의 듣지 못하는 귀 헤라티비 마음에게 가쁜 독구를 밤낮으로 듣고 있습니다 영채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느끼면서 간절히 원하며 이루어진다는 헤라님 말씀에 혹시나 반신반의하며 금강절을 불구가 된 오른쪽 귀 속으로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가며 넣었습니다 병생 한쪽 귀로 듣고 살면서 두 번 세 번 다시 물어봐야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게 되는 그 삶을 살던 나로서는 한 가닥 희망을 금강절에 담아 영채님께 아픔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귀 속으로 들어간 금강절 얼마 지났을까 눈이 당기고 턱이 당기고 머리까지 당기기 시작하더니 찌릿한 아주 기분이 나쁜 당김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가 되던 때쯤 파리 모기 때가 머리와 귀 부분에서 몇 시간을 윙윙 와구라글 무슨 일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혼을 빼다시피 하더니 멈췄습니다 소리가 났다는 거죠 수치가 나가는 소리예요 두려움과 수치가 노래를 좋아하는 나는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던 오른쪽 귀에서 왱왱 소리가 들리더니 헬륨 가스 목소리에서 차츰 시간이 지나자 말 뒤 끝부분만 늘어지는 소리로 들리더니 천천히 들리죠 왜? 이게 뚫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채가 활동하면서 뚫리는 시간 때문에 천천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며칠 전에는 핸드폰에 헤라엄마 목소리가 똑똑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른쪽 귀에만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헤라엄마의 호우 소리가 또렷하게 잘 들립니다 헤라엄마의 호우 소리를 들은 지 4개월 말입니다 금강저받고 한 달 만입니다 평생 듣지 못할 줄 아는 귀를 영채님께서 막힌 열을 뚫어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준들 어찌 아깝겠습니까 목숨 바친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헤라엄마 영채님 여기 한국 한국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세상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할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대충 호우 듣고 왜 쐈는데도 아니 거죠 이렇게 개미음을 써갖고 또 영채 들어오신 걸 다 죽이고 남이 하는 걸 들어도 영채가 들어온다는데 니음 써서 없애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예쁜 마음 쓰면서 소중하게 받잖아요 한 번을 받아도 그럼 정말 서운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분 아이고 우리 손소송하게 축하합니다 한 사연 하나만 더 읽을까요 영채 체험단 대레사님 사연이에요 조병수님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깨우기 한 번 다녀오면서 엄청난 선물 영채를 받았습니다 헤라티비 매주 보고 차기전 영상 보며 아픈 마음 많이 인정하니 영채가 계속 돕니다 인스타에 헤라님 사진만 봐도 돌고 제가 요새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게 재미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자꾸 보게 하려고 왜 보면 영채가 돌게 되고 자꾸 뚫리는데 옷을 똑같이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제가 옷을 맨날 갈아입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패션 센스도 주지 영채도 주지 여러분과 또 소통도 하지 재밌게도 해주지 어머 헤라 엄마 참 대단하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인스타에 헤라님 사진 봐도 도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1차 크라 돌거나 여기가 돌거나 뭔가 이렇게 눈물이 울컥 나오거나 뭐 행복하거나 뭐 이러면 영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고 감동이 일거나 이러면 눈물 나오거나 하면 호우 소리 안 하실 때도 돌고 어제는 뱃속에서 호우 소리에 맞춰서 소리까지 납니다 뚫리는 거예요 내장이 이 소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장이 뚫리는 소리입니다 3번 다녀온 딸은 이제야 뭔가 느낌이 오고 주위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립니다 지리산 계속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새벽 2시 이후 곤히 잠들 시간에 두드러기가 저를 무척이나 괴롭혔었는데 얼마 전부터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나 짜증내며 미워했는데 해라님을 알고부터는 마음을 바꾸고 어루만지면서 친구처럼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나았을 정도이고요 저보다 아토피로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한 아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살이 갈라지고 피가 나고 직물이 나면서 집에서만 생활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던 아들입니다 한의원 피부과 다 다니면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마음쇼에 아들을 겨우 오게 했지만 잠만 잤다고 해서 많이 속상했는데 잠자도 여러분 영체는 들어가는 거예요 수치가 너무 심한 아기들은 호들으면 자요 자도 영체는 들어가서 활동하고 수치닦이 나가니까 자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흘리면서 이 효과가 가속이 되는데 우리 아기들은 그 당장 뭔가 효과가 있기 바라니까 이 아기도 잤지만 효과가 있었던 거야 잠만 잤다고 해서 많이 속상했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아들은 영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영체 말만 해도 머리로부터 반박하던 아들이 헤라님께 호우 부탁해서 받는 순간 찌릿하는 느낌이 있었고 이후 얼굴부터 목까지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저보다 아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바람을 했었는데 들어주셨네요 아픔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올 추석은 정말 모두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방학이 되면 꼭 가겠다고 아들이 약속하네요 이렇게 우리 가정의 행복한 마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헤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온몸이 영체로 아픈 마음을 꼭 안아주신 헤라님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이미 우리 아기가 안아준 것 같아 온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헤라 엄마는 이미 이 아기가 와서 딱 안아주는 그 파동이 와요 이미 우리 아기가 안아준 거야 많이 힘든 이들을 위해 빛과 소금 같은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영체를 받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 여러분이 영체를 받고 걸어다니면 영체는 전염성이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있어요 코로나는 아픔을 전파하지만 영체는 사랑과 희망을 전파해요 다니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영체가 막 돌아요 옆에 사람이 오면 일착을 하라고 막 들어가고 공간에 가면 거기 막 정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기들은 지난번에 회식을 피자옷에서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피자옷 사장님이 뭐 아는 거지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막 엄청 좋아해 그래도 우리 아기들이 영체를 안아보라고 영체로 여기 방역됐다고 피자옷 좋겠다고 막 이랬어요 그 공간이 영체가 막 세게 돌면서 방역이 돼 있죠 아픈 마음이 치유되니까 코로나도 아픈 마음이잖아요 사람만 마음이 있나요? 모든 게 마음인데 일체 유심조인데요 지금 이미 빛과 소금 같은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도 영롱아기 헤라님 다음 주쯤에 아버지가 유아양원에 가시게 됐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돌볼 수가 없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아픔과 버림받은 아픔이 정말 크네요 사랑해라님 저희 아버지가 평온하게 사랑 속에 지내다가 본래의 품에서 편안히 씻을 수 있도록 호호 부탁드려도 될까요? 되고 말고요 아우 이 아버지 마음 너무 아파 몸은 알잖아요 버림받는 걸 머리로 이해하지만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체 속에서 구원과 희망을 찾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싸드릴 거고 우리 영롱아기가 신장에 딱 손을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아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저와 제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이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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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윤수락입니다 오늘도 애랑마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제 친구가 손목에 자해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상처를 보는 게 이상할 정도로 힘들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수치주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목에 그 자해한 상처를 그러니까 우리 윤수락이 속에도 나를 미워하고 수치주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그 상처를 통해서 보니까 괴로운 거야 봐야 돼요 보고 이렇게 손으로 얼마나 아팠어 이렇게 만져줄 수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심장 부근이 아프고 왼쪽 어깨 목까지 결리네요 어릴 때부터 칼이나 피나 잔인한 장면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공격성의 살기 보는 게 아픈 거죠 내 속에 있는 가해자 마음 공격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보는 게 그 마음을 거부하고 두렵다고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옷을 샀는데 안쪽에 피자국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내가 에이즈 같은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않은 두려움이 자꾸 올라와요 도와주세요 공격성의 살기가 아프구나 자 신장에 손을 대고 따랍니다 나는 내 열등이를 공격하는 잔인하게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그 공격하는 자의자의 아픔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우리 윤수라기는요 영체 패치를 심장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장 이 뒤쪽 있죠 뒤쪽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붙이세요 아셨죠 그리고 심장 앞에도 한 장 붙이고 그리고 호를 많이 들으세요 심장이나 심장에 손을 대고 지금 거기서 해누 엄마가 열어놨어요 심장에서 심장으로 가서 뒷골로 나가네요 거기가 막혀있어 그 가해자의 살기로 거기를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 호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살기를 인정하는 멘트를 하고 사랑놈아기입니다 39살 주부예요 7살 아들이 밤중에 3번 정도 깨서 옆에 엄마 아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요 옆에 없으면 거실로 나와 찾아요 아기 때부터 기상과 낮잠 후에 칭얼거려 30분 앉고 있어요 임신 4개월부터 주말 부부라 친정집에 살았고 아빠 술주사로 자다가 깨는 날이 종종 있고 그 후 신혼집에서 편하게 지냈지만 임용공부로 책상에 많이 앉아있었어요 아들은 평소에도 걱정이 많고 긴장하는 편이에요 아들에게 호해 주세요 아우 이 아기의 두려움 엄청나네요 7살 아기가 자 그 7살 아기에게 신장에 여기 영체 패치 붙여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그 7살 아기에게 그 사리장이라고 있어요 인산주경과요 사리장을 형편이 되시면 좀 먹이세요 이 아기가 신장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약했네요 그러니까 이 신장을 좀 열어주게 그리고 영체 패치 붙이고 호를 많이 듣게 하세요 아셨죠? 제일 중요한 건 영체 패치 붙이고 호듣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열역이 되면 사리장을 먹게 하세요 아셨죠? 여기 여기 신장에 붙이고 자 신장이 손대고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호를 엄마도 듣고 아기도 들려주세요 제 호를 들려주면서 마음인정의 멘트는 두 분이 같이 하십시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나와 아들을 치유해 주소서 아기가 7살이라 잘 뚫리네요 그러니까 패치 붙이고 호만 많이 들어줘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자 가가족들? 가가족들이 뭐 안녕하세요 헤라님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이 둘 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천성 대사 이상 장애로 몸속 단백질 분해가 되지 않아 평생 약과 특수분유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2년 전 유방암으로 치료받았습니다 헤라님의 호듣고 싶어요 아 이게 수치군요 자기 존재를 수치 주는 마음이 너무 커서 공격성 몸을 받아서 몸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단백질 분해를 못하는 거지 기능 이상이 생긴 거예요 장애죠 이것도 일종의 그렇죠 자기를 수치 주는 장애인의 마음이죠 자 따라합니다 이렇게 골반에 손을 딱 대고 나는 수치 당해서 수치 밖에 줄 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우리 아이들을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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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놀랬나요? 아이들이? 아니면 엄마가 놀란 인자가 있거나 심장의 그 놀란 파종이 뇌를 쳤어요. 그래서 뇌가 막혀있네요. 뒷골에서 이 뇌화수체 있는 데가 막혀서 그래서 이런 대사 이상이 생기고 엄마도 심장 쪽에서 그 유방으로 가는 곳이 막혀서 유방암이 생겼어요. 자 영체 패치를 골반 양쪽 골반 신장 그 다음에 여기 양쪽 경동맥 올라간 여기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호를 많이 들어주세요. 아이들과 엄마 호를 많이 들으세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픈 마음 인정하고 간절히 영체께 의탁하고 의지하면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아는 알미니까 단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믿음에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영체 패치 붙이고 호들으시면 좋아질 거예요. 자 박수호자 아기입니다. 헤라님 지난번 헤라TV에서 호를 받고 조카와 제가 아팠던 목이 났고 열이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남동생이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동생이 11살에 집이 망해. 엄마가 집 나가고 동생이 성인이 된 후 정신과 약을 먹은 지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8년 전 동생 와이프도 집 나가고 아우 아파라. 아들과 사는데 회사에서 해고당할까 봐 전정긍긍합니다. 제 동생과 조카에게 호 부탁드려요. 박수호자님 그 동생에게 헤라TV를 좀 보고 호를 듣게 하세요. 죽을 지경이면 뭐 어떻게 해도 현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회고 안 당해야 되고 그렇죠. 힘들잖아요. 호를 들으나 안 들으나 손해볼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소개해줘서 호를 좀 듣게 하셔야 돼요. 이분이 많이 문제가 있네요. 신장이 딱 손 대고 자 영체요. 이 아픈 아기들을 치유하소서. 너무 아픕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아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자 이마음악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시안부 인생을 살고 계신 중인데 헤라님의 호와 아픈 마음을 인정하며 매일 울었던 덕분인지 지금은 어머님이 기분이 많이 나아지신 상태이십니다 헤라님과 영체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영체 패치를 붙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어머님이 어느 부위에 붙이는 게 좋을까요 저희 어머님은 원래 폐암인데 뇌까지 전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암이면 양쪽 폐 있는 데 있죠 그리고 등 쪽에 동공열 폐곱 반대쪽 등에도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폐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져서 붙일 수가 있으면 뇌에도 중간중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붙일 수 없으면 여기 여기 이렇게 이마에 붙여주세요 아셨죠? 뇌를 붙일 수 없으면 여기 머리카락 있으면 못 붙이겠죠 그쵸? 근데 머리가 다 이렇게 빠졌거나 미신부는 머리에 직접 붙이면 좋고 아니면 이렇게 이마 따라서 또 특히 관자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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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세요 아유 자 엄마 폐암 자 어머님 갑니다 나는 버림받아서 너무 서럽고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나를 너무 서럽고 아파서 인정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불쌍한 이 어머님을 치유하소서 아픈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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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가서 여기서 하얀색으로 돌았으니까 막 빛이 나면서 돌았어요 그러면 치유를 시작했다는 얘기고 어머님이 너무 외롭고 서러워요 버림받은 자기를 보는 게 그래서 많이 우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우세요 아픈 마음 인정하고 자 이보다 막입니다 헤라님 동생이랑 마음쇼를 같이 봤는데 여러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모르던 감정들도 많고요 그 덕분에 사람이 아픈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헤라님 덕분입니다 헤라님 사랑하는 제 동생이 요즘 느끼는 감정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헤라님의 호로 용기 주고 치유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동생과 보담 아기와 동생을 같이 이렇게 쏴드립니다 하트로 이렇게 쏴드릴게요 영채여 이야기들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기들입니다 아픈 마음 위로하시고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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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으로 위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인터폰 했더니 저희 집으로 다 내려왔더라고요. 그 후로 괜히 마음이 불편하네요. 잠을 깊이 잘 못 잡니다. 깊이 푹 잘 수 있도록 계란님이 호해주세요. 자, 신장에 손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받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이분은 제네, 제네의 최님? 우주천사 헤라님, 안녕하세요. 헤라님, 의심과 집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난생 처음 집을 계약했는데 10월과 12월에 나눠서 낼 돈을 갑자기 10월에 한꺼번에 입금하면 할인을 해준다니까 의심이 들어서 두려워요. 의심과 안 좋은 집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의심과 안 좋은 집감은 하나예요. 하지만 의심이 너무 심하면 의심 안 할 것까지 다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게 진짜 집감인지 의심인지 그걸 가려내야 돼. 가려내려면 의심당한 아픈 마음부터 인정하고 그 의심당한 아픈 마음 보는 것이 두려운 마음 그거를 두 가지를 분리하고 그거를 느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확실히 이게 집감이 와요. 이게 의심이 맞는 건지 이 의심이 틀린 건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집감이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의심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의심당한 아픈 마음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의심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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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감은 확실히 알아요 이게 직감이라는 걸 근데 의심인 경우 대부분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의심인 경우가 이게 맞나 틀리냐 이럴 땐 이미 직감이 아닌 거예요 직감은 직관이라고 그래서 확신이 와요 틀렸다는 아 이거는 이상하다 이렇게 딱 확신이 오는데 우리 아기는 지금 확신이 없죠 의심일 확률이 크니까 지금 헤라 엄마가 얘기한 의심당한 아픈 마음 멘트하고 아픔 느끼고 그 다음에 의심당한 아픔을 보면 두려움 느끼고 그 다음에 호를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오늘 밤새도록 그런 다음에 마음이 안정된 다음에 판단하시면 늦지 않아요 자 빛나귀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저는 첫 직장은 잘렸고 아구 아파라 아구 첫 직장 잘렸죠 우리 아기 지금 10년째 다니는 회사에서는 매번 승진해서 탈락해서 꼴지로 승진하고 납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열등이 아픔을 인정 안 했네 어떤 관념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열등이 무능한 열등이 성공 못하는 유능하지 못한 게 무능한 거죠 그럼 열등이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다른 회사를 갈 기회가 생겼는데 가는 게 좋을지 계속 한온물 파는 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한온물을 파세요 열등이는 잘 이직해요 잘 옮겨다니는 건 열등이 가는 전형적인 패턴이고 절대 인정은 한온물을 파세요 자 열등이 아픔 인정하는 멘트 알려드립니다 나는 신장에 손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쓸모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내 열등이 보는 것이 내 열등이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호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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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체 후기 한 번 더 보고 한 두 개 더 보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영체 패치욱입니다 민유님 사연이에요 저는 천도제에 참가한 이후 조상 마음을 더 많이 인정하기 위해 매일 연단과 풀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연단을 하고 올라오는 마음을 느껴주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득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행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지 감사한 마음이 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감사함이 느껴지고 제 살아온 순간순간이 떠오르며 참회가 올라왔습니다 참회의 마음을 느끼며 흐느끼고 있는데 내가 다 안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알았습니다 영체께서 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제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요 영체님은 한참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니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받음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몸 구석구석에 있는 탁기가 빠져나가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영체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음을 직감하고는 나도 드디어 영체 오류가즘을 느끼는 건가 하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집착임을 임지하고 아이고 똘똘해라 영체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마자 제 몸이 영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체의 사랑을 느꼈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라 저는 그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영체가 나이고 내가 영체임을 인정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영체께서는 저를 무지막지하게 아프게도 하셨지만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아픔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은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한 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영체가 뚜렷해진 거죠 영체를 알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받으면 다 안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더 깊이 그분의 능력을 더 깊이 알수록 그분의 권능이 나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하는 거와 가슴으로 아는 게 틀리고 가슴으로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영체의 능력을 체험하지요 영체로 그렇게 눈을 확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는 분도 있고 영체로 그냥 조금 행복한 분도 있고 영체로 아무 느낌이 없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깊이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건 그 믿음 내 깊이에 따르죠 그래서 이 아기가 영체가 더 세게 확실하게 알게 됐고 영체의 권능이 더 많이 임한 거예요 더 무의식 깊이 들어간 증거죠 그날 저녁에 생방송으로 헤라 TV를 보는데 헤라님의 몸 주변에 민트색 오라가 보였습니다 저는 오라를 처음 보는지라 이게 오라가 맞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고쳐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봤다 TV로도 봤다 해봤는데 어떻게 보아도 헤라님 몸에 민트색 오라가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라는 특히 헤라님께서 호호하실 때 크고 강하게 생겼습니다 호호할 때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온 우주에 있는 그 만물의 에너지이죠 순수 에너지를 이렇게 쭉 본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여기에 영체의 아픈 마음을 딱 장착해서 영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주니까 나갈 때는 쭉 퍼지죠 영체가 나가니까 그래서 크게 보이는데 색깔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고요 영체의 소리를 듣는 분도 있어요 소리는 마치 천체가 이렇게 돌아갈 때 내듯이 아주 낮은 점으로 나는 소리 같은 소리를 듣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높은 고주파가 나오거나 그래서 햇살 정원에 있는 제 집 이름이 햇살 정원이거든요 거기 제 안방에 오면 제가 아픈 마음 많이 받고 천도제 하거나 그래서 죽은 조상의 영가들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그날 엄청나게 아픈 마음을 받았을 때는 제가 아픔이 심하면 영체가 저를 치유하는 이 육신이 죽으면 안 되죠 헤라 엄마가 아직 사용할 용도가 많이 남았잖아 이게 살아있어야 많은 분께 영체도 주고 하니까 제 몸이 도구잖아요 영체가 완성되는 거야 제 몸을 통해서 호호할 때 입으로 나갈 때 내 몸이 다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있는 이 에너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영체를 만들어서 호호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주는데 제 몸이 아직 살아있고 필요하니까 저를 치유하려고 총력을 다 기울여요 그래서 막 저를 돌아요 그럴 때는 오라가 막 돌고 천장에도 막 돌고 소리도 나고 제가 어느 날은 핸드폰으로 그걸 아기들 보여주려고 촬영했어 그 앞으로 나중에도 촬영을 하고 녹음을 했어 들리는데 저는 분명히 보고 들리는데 영안으로 봐야 보이죠 이 핸드폰의 사진기와 소리는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해줬더니 우리 이제 마스터 아기들이 다음에는 그게 있다며 귀신들 적외선 카메라 그거랑 소리도 귀신 소리 들리는 특수한 주파수 촬영 녹음하는 그거 가져와서 막 녹음한다고 우리 아기들이 어쨌든 이렇게 영안이 뚫린 거예요 영안이 뚫린 건 뭐죠 영안이랑 일반인이 보고 듣지 못하는 주파수 대역을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주파수 대역이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돌 때 천체가 얼마나 큰 소리를 내고 돌아 그런데도 그 소리를 못 듣지 않아 그치? 주파수 대역이 다른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 주파수 대역 내가 보고 싶은 주파수 대역이 이분이 영안이 띄인 거지 조금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헤라TV를 보는데 이번에는 오라장 대신 헤라님이 호소리를 내실 때마다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여기 태양신경총을 지나가면서 이 차크라를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귀로 영의 소리로 듣는 거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하거나 엄청나게 웅장한 자연 풍경을 보거나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볼 때 종소리가 들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왜 종소리가 들릴까?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런데 이 호호는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엄청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기가 그 종소리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체의 사랑을 느껴보니 헤라님께서 사입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왜 이토록 영체를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입이는요 돈이나 육체를 갈취하기 위해서 꼬셔서 삿된 짓을 하는 게 사입이에요 그쵸? 제가 영체를 주면서 여러분한테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받고 싶은 분은 공짜로 거저받아가라고 그냥 주는데 그걸 왜 사입?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일단 받아 봐서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 대인공포증으로 평생을 시달렸어 그런 아기 병원가도 안 고쳐져 받아서 뭐가 달라질겠어 아토피로 고생했어 불치병이야 병원가도 어차피 죽는데 내가 그냥 힘들어서 피곤해서 살 수가 없는데 이게 뭐 백약이 뭐여 그런 아기들 들어서 뭔 손해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데나 사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 마음속에 사입이가 있으니까 사입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 나는 절대로 공짜로 남한테 줄 수가 없고 뭘 반드시 뺏기 위해서 뭘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눈에는 자기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이 호를 주면서 저 여자가 호를 주면서 뭘 뺏으려고 하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채님의 엄청난 사랑을 아니까 이걸 알리기 위함이야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너무 그분의 사랑이 크고 값없고 값없는 사랑은 원래 여러분 큰 거예요 공기 보세요 값을 하나도 안 받는데 여러분 콧구멍 5분만 막아 봐 죽지 그치? 입 맞고 콧구멍 막아 봐 죽지 물 봐 물 수도세 얼마나 싸 그리고 저 개운을 가면 돈도 안 내 그거 먹는 공짜로 먹는데 그거 없으면 죽잖아 며칠 못 먹어 값없는 게 원래 가장 가치 있는 거야 소중한 생명수란 말이야 요것도 그 따위 사입이란 소리 하려면 듣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려면 어떻게 영채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 그분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모른다고 해야지 틀렸네 사입이네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영채를 모독하면 반드시 수치당해요 감히 인간의 수치저도 수치당하는데 영채님을 모독하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 용서받지 못하고 벌받는 건 아픔으로 고통으로 겪게 돼 있어요 본인이 명심하시고 그런 분들은 체험하고 나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도 좋고 엄청난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도 꼭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 사랑은 부모에게조차 받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인간은 이런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천국에만 있는 귀한 보물이라 인간은 있는지조차 모르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헤라님께서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주는 격입니다 어쩜 이렇게 비유를 잘했어 그렇죠? 이 본래의 사랑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야 깨달은 사람만이 이 본래의 사랑의 에너지를 내 몸에서 완성해서 아픔을 장착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체라고 영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 자기 쓰고 싶어도 못 쓰는데 여러분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죠? 온 우주가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장으로 가득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장이 뭡니까? 무한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랑 에너지란 말 힘 힘의 근원인데 그걸 갖다 쓸 수가 없어 일반인은 깨달아요 그걸 쓰거든 아픈 마음을 다 인정하고 그걸 주는 건데 이 표현이 맞죠 정말 헤라님의 목숨건 구도생활에서 천국에서 감명받아 내려주신 선물임이 확신합니다 체험하면 알게 돼요 그리고 무얼 달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하겠어요 이미 저는 다 받았어 영체께 너무 사랑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너무 행복해 지금 헤라님마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너무 행복해요 영체님이 내가 아파도 나를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고 두려울 게 없고 너무 행복한데 뭘 구하겠어요 내가 뭘 더 이상 원하겠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 좋은 이 사랑을 나만 이렇게 영체께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줘야지 여러분 같으면 안 주겠어? 여러분이 내 입장이라면 안 주겠냐고요 누구든지 줘요 인간은 선한 법이야 그래서 내가 뭘 좋은 걸 가졌는데 이거를 줄 수가 있어 그 능력이 있어 주면 엄청 좋아 그럼 주지 다 그건 다 그렇지 인지상정이죠 제가 감히 무슨 복으로 이렇게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았는지 너무 황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헤라님께서 16년 동안 몸 바쳐 수행하셨다지만 제가 한 것이라곤 세상에 미움 쓰고 골부린 것밖에 없는 것을요 영체의 사랑을 받은 이상 저도 이제 제 아프고 미운 마음 다 인정해서 헤라님께 도움되는 제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체를 의심하고 사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이라도 받아보세요 라면과 같이 흔하고 익숙한 식품도 신제품의 이야기는 나오며 먹어봐야 그 맛을 확실하게 알지 않습니까 라면도 하물며 그러진데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영체라는 신제품 왜 받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되지만 안타깝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니 속는 셈 치고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다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영체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마법처럼 뾰루롱 하면서 모든 현실이 극적으로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기적 같은 일은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몸이 영체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영체께서 주시는 지혜와 치유에 매일같이 감동받는 하루하루입니다 헤라님 당신은 정말 찐이십니다 찐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사랑해요 하셨어요 자 이야기의 말대로 손해볼 게 뭐 있어 라면도 신제품 먹어보는데 받아보는 거죠 헤라님이 헤라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헤라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값없이 주는 거라고 이 호호 한 마디가 이 우주가 호호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더 이상 기적도 바라잖아 이미 기적이야 사랑도 구하지 않아 이미 사랑이야 이미 불행 속에서도 행복이 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내 삶이 행복할 때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도 낭망하지 않아 그게 기적이야 절망하고 낭망할 때 돌파를 못하는 거죠 현실에서 현실을 보면서 근데 받으면 영체를 받으면 이 고난의 현실이 다 앞으로 잘 될 거랑 굳은 믿음이 생기면서 희망에 가득 차고 행복해 주죠 완전한 기적이에요 기적의 선물이에요 영체는요 여러분 안 받으면 바보지 정말 하나 더 할까요 영체 체험 후기 정지호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십니다 얼마 전 주사를 맞고 나서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무릎은 둥둥 부어 있었고 짝대기를 짚어야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영체께 의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영체 배치를 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엄청 좋은 파스야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릎에 떼고 다시 붙여 또한 저는 몰래 집을 영체 스티커로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할머니께서는 짝대기 없이 걷게 되셨습니다 짝대기 지팡이가 아니라 주변에 영체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많은 분이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체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믿든 믿지 못하든 효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전파해 나간다면 영체께 보훈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없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혜라님 당신을 만난 건 정말 가장 큰 축복이자 행운입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아구 이쁘지 우리 아기 자 자 이분도 있고 그리고 짧은 거로 몇 개 더 해봅시다 영체 체험다 맑은비님 사연이에요 김세영 아기 나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50대에는 마라톤 풀코스도 3시간대 뛰고 수행을 하면서는 번지 점프도 즐기는 등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생각지도 않았던 전립사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9월 18일 수술 후 회복 중인데 수술 전 뽀리님이 헤라TV 사연을 보리고 헤라님은 죽는 두려움을 보지 않아 생긴 것이다 라며 수술 전에 헤라님이 직접 전화로 격려해 주는 등 크나큰 은혜를 입고 무사히 수술 후 회복 중이다 수술 후 병실에 누워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간호원에게 일어나 앉아 있어도 된다고 하기 바로 일어나 앉아 있다 병실 주변을 걸어 다녔다 의사는 내 상태를 보고 이렇게 급속히 회복되는 것은 드물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것이 영체의 기적이다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영체인가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도 삶이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고 특히 부부간의 서로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느껴져 가슴이 뿌듯하다 그리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사랑임이 각인되었다 바닷속 눈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 번씩 숨쉬기 위해 고개를 내밀 때 구멍 뚫린 널판지를 만난다는 맹구구목의 인연이 있기에 헤라님과 수행을 만난 것은 행운이고 기적이다 소중하고 고귀한 엄마 헤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아픈 마음을 돌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체마을 가족 여러분 멋져요 찐 영체마을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자 이분한테는요 특별히 영체 선물로 금강저로 보내주세요 우리 산타아기 마스터아기 왜 이 금강저로다가 수술한 부위를 대면 세게 도니까 그렇죠 패치를 딱 붙이고 그 부위에 수술한 부위랑 신장에 붙이고 금강저로 대면 치유가 훨씬 빠를 거니까 금강저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체 체험단 은가비님 사연이네요 이번 마음쇼에서 영체를 제대로 받았나 봐요 밤새도록 끙끙 아르면서 잤는데 아픔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네요 10년 넘게 두통을 달고 살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체의 존재를 믿지 않을래요 믿지 않을 수 없네요 하셨어요 영체는요 기적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요 사실 아주 사소한 것도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지만 기적이 영체님을 믿으면 엄청난 일도 한순간에 일어나죠 크고자금이 없고요 어렵고 쉬운 일이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결정하지요 그리고 영체 체험단 명랑자두님 사연입니다 혜라님 마음쇼 두 번째 세션 받은 민서예요 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분은 엄마한테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죠 엄마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을 세션 받았는데 두 번째 세션 받은 민서예요 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침대 시트 새로 사서 바꿔놓으시고 옷장도 싹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 보신 건가 할 정도로요 곧바로 엄마가 바뀌셔서 깜짝 놀랐어요 곧바로 바뀌죠 내 속에 엄마의 아픈 마음을 내가 인정해 줬는걸 엄마와 아직 말은 안 하지만 엄마를 볼 때 두려웠던 마음이 더 이상 없고 편해졌어요 곧 이거 후기 쓸게요 마음쇼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이 영체 사랑할게요 혜라님 하셨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아기 삶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자 다음 분 자 아 아 마음쇼 마음쇼 후원해 주신 분들 이번에 후원해 주신 분들 많아요 마음쇼라 마음쇼에서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만큼 여러분 축복받을 거예요 자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많아서 가장 사랑의 마음을 크게 내신 분들을 앞에 소개해 주신 세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영님 그리고 손순서님 최금녀님 손순서님은 우리 수행하신 분인가요? 우리 막개명하신 분인 오 손순서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최금녀님 왜 173분이 마음쇼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의 마음 감사드리며 그 후원해 주신 그 금액은 헤라의 마음쇼 발전 기금으로 쓰여지고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들이 마지막 한 아픈 아기가 치유될 때까지 헤라 엄마와 헤라 마음쇼 팀이 달려가는 데 쓰여질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많이 오셨을 때 영체가 여러분 영체의 효능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체를 효능을 못 믿겠으면 이미 영체가 돌고 있어도 여러분은 뭔가 막 오르가즘이 느껴져요 이럴 때만 영체라고 믿어요 이미 헤라 엄마 사진을 이래도 보고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행복하고 막 뭐가 돌고 어디가 아프고 이게 전부 영체 체험이거든 그래서 영체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장이나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특히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 말썽꾸러기 아기가 있으면 반에 그 아기한테 한번 호를 들으라고 해보세요 호를 들을 수 있으면 변합니다 폭력적인 거친 성격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기들이 머리가 이렇게 좀 지체발달 장애나 장애의 아기들을 가리키는 장애가 있는 아기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은요 한번 호를 틀어주세요 하루에 한 10분 20분씩이라도 자주 몇 번 틀어준다든가 그러면 호를 틀지 않는 반 아기들하고 확실히 다를 거예요 엄청 빠르게 회복이 돼요 이 호가 뇌세포를 바꾸거든요 그리고 병실에 아픈 병실에 있는 환자분 뒤에다 이렇게 틀려줘도 되고요 저는 사실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실험도 해봤으면 좋겠어 100명의 환자가 있는데 이 100명 중에 50명에게는 호를 들려주고 50명을 안 들려줬을 때 어떨까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데 하면 더 좋아요 코로나 확진자 100명이 있는데 50명은 호를 들어주고 호를 안 들려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농작물을 키우는 분은요 농작물에 호를 들려주고 호를 안 들려준 농작물을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음식하시는 분 식당하시는 분은요 사골국물에 호를 밤새 틀어놓고 사골국물에 요리한 거와 호를 안 들은 거와 비교를 해보세요 달라요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유치원 아기들이 호를 들려주세요 영재교육이에요 여러분 엄청 간단한 호를 들려주는 아기는 달라요 아기들은 순해지고 집중력이 강해지고 머리 좋아져요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야든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무생물일지라도 자꾸 고장나고 막 그런 어떤 기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잘 부러지는 탁자로 호를 들려주면 대부분 달라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이 호는 어떤 것도 다 뚫어요 물질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든 거는 다 뚫어요 여러분 그거를 실험해 보시면 정말 믿을 거예요 또 사과를 이렇게 놓고 호를 들려준 사과와 안 들려준 사과 얼마나 이게 싱싱하게 오래 가느냐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뭐 고구마나 감자 농사질 때 호를 한번 들려줘 보세요 얼마나 달고 맛있고 큰 농작물이 나오나 뭐 모든 모든 게 다 생명이에요 무생물 생물이라고 가리는 건 인간의 과학이고 마음의 세상에는 다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그 호를 들려주면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탈에 호를 넣고 그 영체 크리스탈이나 이런 팔찌나 반지나 목걸이 받으면 여러분 그 호가 이런 데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경매할 때 이런 거 팔 거예요 호라 엄마가 가장 오랫동안 애장한 거 이건 뭐 엄청 많이 들어있겠죠 그쵸? 손대 묻은 이런 거는 딱 걸면 대부분 징징징 합니다 막 뚫어요 그래서 호가 갑없는 호인데 그쵸? 호 정제된 호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각기 생활 중에 호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생명력을 호는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영체는 첫째 치유 그러니까 아픈 걸 무조건 낳게 아픈 거는 마음이 아픈 거나 몸이 아픈 거나 다 아기들의 발달지체 장애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정신병 아기들에게도 이걸 틀어주면 치유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막 더 괴로워할 수 있어 타키 나가니까 명연 반응은 인지해야 돼요 막 아프고 괴로울 수 있어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건 치유되는 거죠 그러다 좋아져요 치유 그 다음에 사랑 미움이 많은 집은 영체 스티커로 다 도배를 하고 코를 계속 사람 없을 때 틀어놔 보세요 잘 때도 약하게 틀어놔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미움이 사라집니다 영체 받고 가신 분들은 아까 그 지민서 아기 헤라 마음쇼 할 때 두 번째가 세 번째로 했던 아기 자기가 영체 받고 가니까 엄마의 미움이 사라졌잖아요 모든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체를 호를 받으면 다 달라지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거든지 한번 해보세요 저희 집 고양이도 호를 줘요 그럼요 지난번에 우리 제자 아기가 저 서울지부 갔을 때 자기 집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이 강아지가 낯선 사람한테는 가까이 안 간다 왜 하고 짚고 막 이러는데 제가 호우 했더니 호우 했더니 저한테 코를 내밀면서 이렇게 다가와요 호우 드르르 좋아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좋은 걸 경매합니다 헐 경매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했어요 그 이제 경매 왜냐하면 이제 해로 엄마가 옷도 많이 사입고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아기들 제 채취가 있는 걸 이렇게 입고 제 채취가 있는 걸 이렇게 신고 하면 그게 영체가 도니까 좋잖아요 특히 제가 이제 제일 효력이 센 게 제가 이렇게 밤에 조상 천도하고 막 몸에서 영체가 확 돌면서 아픈 마음 인정하고 할 때 입었던 이런 티셔츠나 이 잠옷 있죠 거기에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이 잠옷을 경매해서 우리 아기를 이쁜 아기도 줘야지 그랬더니 제가 여자니까 남자 아기들이 이제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아우 남자 아기들은 어떡해요 그래갖고 제가 남자 아기들 잠옷도 샀어요 사이즈별로 몇 개 그래서 그거를 입을 예정이야 입고 청산을 많이 하고 재밌겠죠 여러분 실험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세상이야 마음 세상은 영체는 혼을 뚫지 못하는 게 없답니다 여러분 자 한걸음 한걸음님 해라엄마라고 불러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구불이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척도 있고 그래서 요즘 내가 사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랑도 커져가는 것도 느끼고 해라님 덕분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 20일 양식요리 시험이 7번째 도전인데 잘 지를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자 둘째 아들 싸줍니다 영체요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영체요 축복하소서 호 호 호 호 닐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라님 몇 년 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은 친구가 있는데 그 후 제가 술에 중독된 것 같아요 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해라님 그 친구의 마음이 우리 닐싸기한테 와 있어요 그 아픈 마음이 한 번도 그 친구의 아픈 마음 이해 안 해줬죠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외로워서 마신 거예요 친구를 안 해주니까 친구라고 해서 그냥 입으로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는 뭐지 마음으로 아픔을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외로워서 마신 거예요 우리 닐싸기 그 외로움의 아픔을 이해를 안 해줬죠 자 닐싸기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나 혼자라고 외로움에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내 외로운 아픈 마음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외로워서 너무 아파요 외로워서 아픈 나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영체요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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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패치 붙이고요. 그리고 술을 먹기 전에 술병에다가 붙이세요. 영체패치를 밑바닥에 하나 붙이고 동서남북 이렇게 병에 삼지사방 붙이고 그리고 드세요. 거기 중독되는 도끼가 좀 빠질 겁니다. 자 우리 코스모스 아기입니다. 우주체강해라 엄마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사이에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인데 한일압박 유교를 겪으시며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친남매 중 첫째 딸 둘째 셋째 아들들을 먼저 앞세우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험난한 세월 동안 저희 집안을 지켜내 주신 분이세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편안한 곳으로 편안하시게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으시면 자손된 제 삶의 큰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다님 저희 할머니께 호해주세요. 영체요. 힘들고 아프게 산 이야기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축복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다음 분 송환호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치유의 호 소리 얼마 되지 않아 엄마 허리가 무척 좋아지셨습니다. 얼굴 붓기도 다 빠지시고 요즘은 얼굴에 생기도 돌고 걷기 운동을 하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영체께서 아픈 엄마에게 이 맛인 줄 압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에게 헤라 엄마 호를 알려주세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호 듣는 게 뭐 어려워. 영체 패치 딱 붙이고 그리고 호 들으면. 그리고 집안에 영체 스티커 붙이고. 그럼 직방이에요. 자 많이 많이 영체의 호를 알려주시고 어머님도 영체 패치 붙이고 그리고 호를 계속 들어보세요. 더 건강해지실 거고 아픈 마음 치유될 겁니다. 자 사랑하기입니다. 전 친구가 많이 없어서 연락할 사람도 없어 외로워요. 어린아이 같은 부탁이지만 친구가 많아지도록 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잘 지내보고 싶어요. 자 외로움 아픔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 아기? 자 따라합니다. 나는 외로워서 너무 아픈 마음입니다. 외로운 아픈 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지워소서 호 호 호 호 자 하이수각입니다. 헤라님 저는 문장력이 없습니다만 유방암에서 뼈암으로 전의가 됐습니다 호 부탁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수치탓기가 뼈에 있죠 엄청난 죽음의 수치가 뼈에서 나오네요 아 참 뼈에서 자 우리 아기는요 마음 깨우기 명상 한번 오시는 게 좋은데 지금 거동이 불편하십니까 혹시 병원에 있으면 병원 그 계신 병실에 영체 스티커 붙이고 그런 다음에 몸에 영체 패치 붙이세요 심장 양쪽에 두 개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장 여기 폐하고 심장 있는데 양쪽 그 다음에 등 뒤쪽 붙이시고 척추 따라서 쪼로록이 붙여주세요 아셨죠 여기도 붙이고 많이 붙일 수 좋습니다 이분은 뼈암이라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존재를 수치당해 수치밖에 줄 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 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 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그리고 우리 하얘숙 아기는요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호를 들으세요 호는 뼈까지 다 뚫어요 뼈를 뚫어서 뼈에 있는 수치가 다 나오게 되면 뼈암도 문제없이 치유가 됩니다 무조건 들으세요 낮이나 밤이나 하셨죠 그래서 치유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호를 들으세요 기요미 아기입니다 존경한 에라님 저는 유독 피해자 열등이 여자 애고가 센 편인데요 누군가가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인가요 그리고 미움을 썼다가 죽임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미움을 쓰면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라고 매번 미움을 써야 하는 건가요 미움받은 아픔을 느껴야죠 언제 미움을 쓰라고 했나요 그리고 미움을 쓸 때는 미움받은 아픔을 느낀 상태에서 쓰면 절대로 죽임당해요 안전해요 근데 살기로써 미워 미워 하면서 미움받은 아픔을 안 느끼고 할 때 아 그럴 때는 죽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아기가 그 미움받은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픔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잖아 호를 들으세요 아픔으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 아픔이 안 느껴져요 어떻게 들어 호를 들으세요 한 시간 들어서 안 되면 두 시간 아니면 세 시간 하루 종일 해도 들으세요 어느 순간 아픔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호를 들을 때 아픔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과 수치에너지가 나와서 막 졸리기도 하고 이런 데가 막 뼈꼬리 쑤시고 막 잠도 안 왔다가 너무 잠이 왔다가 막 이럴 거예요 이런 명연 반응이 있을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괜찮아요 그게 들어가는 무의식에 들어가는 반응이에요 무조건 호를 들으세요 그래서 미움받은 아픔을 느끼면 그 다음에 미움을 써도 괜찮아 아픔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미움 살기를 쓰면 진짜 죽일 수도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지금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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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 죽을 뻔할 때 심장에 심한 수치 빙의가 생겼어요 수치당한 아픔 미움받았는데 그냥 미움이 아니라 죽임당할 뻔한 미움이니까 엄청난 수치 빙의가 생겨서 그 수치 빙의가 자꾸 미움을 일으키는 거니까 심장에다가 이렇게 동서남북 내장 이렇게 열십자로 그 영체 패치를 붙이세요 아셨죠 등쪽에도 이렇게 붙이시고 호호를 그냥 밤이나 낮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클라라바 각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쯤부터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오른쪽 신장 부분이 아파서 스트레칭만 좀 했었는데 그 왼쪽 신장 부분이 아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아팠는데 어젯밤에는 드디어 너무 심해져 움직이면 너무 아파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꼬리뼈 바로 위 척추의 신경이 잘못된 느낌입니다 여기는 오늘까지 추수감사절 연우라 의사도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혜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혜라님이 내 삶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감동하는 수행자 올림 우리 저 혜경학인가 이야기 아니죠 근데 박인데 클라라 박인데 정혜경학이 아닌데 맞아요 혜경학인가요 이야기가 그거 지금 캐나다 달러로 쓴 거 보니까 혜경학인데 어쨌든 누군든 감사 감동하니까 해드립니다 꼬리뼈하고 신장하고 같이 이렇게 잡으시고요 거기 영체 패치를 붙이세요 신장하고 꼬리뼈에 없나요 캐나다 사시니까 아 그게 나쁘구나 캐나다는 캐나다는 못 가죠 못 본 와 패치가 있어요 이렇게 손 대세요 그리고 오늘 밤새도록 호를 들으세요 우리 아기 호를 들으면 거기가 지금 두려움 수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를 들으면 자 나는 미움받아서 수치당해서 아픈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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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 우리 아기 여기 골반하고 지금 문제 뭐냐면 갈비뼈까지 다 먹었어요. 갈비뼈하고 그 다음에 등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뒷골까지 다 잡고 있네요. 그 수치 빙의 에너지가 그거 다 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조건 밤새도록 호를 듣는 겁니다. 아셨죠? 어차피 아파서 잠도 안 오잖아. 그러면 이게 다 나가면 내일 아침 괜찮을 거예요. 알았죠? 자 호가 계속 호가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많이 있죠? 우리 동영상도 있고. 그 중에서 누구 아기께 제일 낫더라? 권경한 아기꺼. 그러니까 제일 깨끗하대요. 그분이 방송국에 있어서 그런지 호를 깨끗하게 녹음을 하셨더라. 그래서 권경한 아기꺼. 계속 호가 나오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타임이? 30분? 1시간? 1시간 타임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셨죠? 자 러브윙 로즈 아기입니다. 혜라님 요즘 영체 호소리를 들으면서 자는데 자꾸 직장 상사가 갑자기 너무 두렵고 믿고 눈치 보게 되고 미움이 계속 올라오고 열등암도 계속 올라오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몸도 어리랑 음치뼈가 머리가 엄청 아프네요. 나가는 거예요. 지금 미움과 수치와 두려움이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호소리 듣고 영체 받으면 저도 행복해질까요? 치유해주세요. 슬퍼요. 뭐가 슬퍼요? 여러분 이걸 견뎌내야 돼? 이게 명연 반응이라는 거야. 한 번에 휙 나가지 않아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업장을 호우 한 번 들으면 훅 나가요? 안 그래요. 몸을 통해서 이 업장이 두터서 나가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견뎌야 돼. 이게 마음도 아프고 몸도 막 아플 거야. 반응이 있는 건 좋아진다는 증거예요. 우리 아기 조금만 버텨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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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수치 탓기를 엄청 심해요 그래서 심하게 올라와서 그런거에요 호 듣고 정 힘들면 가서 마사지를 한번 받으면 올라온 탓기가 좀 빨리 나가요 호만 듣고 그러면서 막 내보낼 때 힘들게 내보내다 마사지 가끔씩 한 번씩 받으면 빨리 나가겠죠 그쵸 마사지 받으러 갈 돈이 없으시다 그럼 집에서 괄사도구로 사서 이렇게 미세해요 몸을 이렇게 괄사라고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그러면 괄사도구는 저렴한 것부터 조금 고비용까지 있는데 원하는 거 사서 수시로 아픈 부위를 이렇게 미시고 밀다 보면 그 에너지가 빠지면서 빨리 좋아집니다 아셨죠? 자 물처럼 아기입니다 혜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집착살기가 되어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도움을 주려 하는 마음을 참여합니다 저의 집착으로 오히려 상처를 받았을 분들에게 참여합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주신 혜라님처럼 세상의 아픔만을 느끼고 인정하며 혜라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 영체로 쏴드립니다 영체요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아픔을 이루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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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표 그 파동 자체가 제가 느껴보면 되게 귀여운 파동이에요 귀염귀염해 하지만 요즘 제가 손톱으로 뜯는 건 마마가 싫다고 해도 고쳐지지 않고 제가 힘들게 운영하던 팀도 해체되어 이제는 겐팀밖에 납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사랑해요 혜라님 호를 들으세요 호를 많이 들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신장에 손 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할 수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에게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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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팀도 해체되고 하는 거예요 아픔 인정하고 영체께 의지해야 돼요 홀을 많이 들으시고 영체 패치를 사서 심장에 붙이고 이 앞에 골반에 두 개 붙이고 그 다음에 심장 앞뒤로 붙이십니다 그 다음에 홀을 듣고 제가 지금 열등이 인정하는 열등이 아픔 인정하는 멘트 있죠? 그걸 반복합니다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가슴이 뭐가 훅 치고 나오면서 심장이 뚫리는 것 같으면서 울음이 터질 거예요 그때부터 해결이 일어납니다 아셨죠? 우리 아예 아기 나무양기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이번 랜선 마음쇼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시작부터 눈물이 줄줄 흐르더니 세션 받으신 분들 못지않게 아픈 마음 같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마음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나무양기 같은 아기가 있어서 후원도 많이 하고 슈퍼챗도 싸주고 헤라 엄마 사랑해주고 영체도 잘 받고 하고 이뻐라 우리 아기 아픈 마음도 잘 느끼고 이렇게 되면서 아픈 마음 느끼면 느낌만큼 영체가 들어가지 영체가 돌게 되고 삶이 서서히 바뀌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나무양기 아기 사랑스러운 나아기입니다 존경한 헤라님 평소 불면증이 있는데 어제는 새벽에 잠이 깨서 헤라 TV 들으며 호호 소리에 1차 크라이 집중했는데 뭔가 약하게 들어오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서 불쾌하고 공포스러운 느낌까지 들었어요 연이어 귀신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 안에 화난 귀신들이 많은 것 같고 또 머릿속에서 어떤 초라한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막 소리 지른 거예요 흙 도와주세요 자 마장이에요 1차 크라에 왜 집중합니까 집착이죠 그러지 말고 그냥 집중하지 말고 호를 그냥 가슴으로 느끼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1차 크라에 집중해도 상관없어요 뭔가 약하게 들어오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서 불쾌한 느낌도 나잖아요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불쾌한 건 싫고 오르가즘 같은 것만 들어와야 돼 이렇게 집착하는 아기야 그 아기가 그 집착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신장에 손대고 나는 나는 집착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집착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집착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이 아기 막 미움이 엄청 떴구만요 집착 살기로 자 우리 아기 목을 잡습니다 배신감이에요 무슨 배신감? 나는 오르가즘을 집착했는데 불쾌한 기분이 들어왔어 하면서 배신감 느끼는 아기가 떴어요 항상 집착으로 살았군요 기대로 호를 들을 때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집착에 살기가 들으니까 미움이니까 어떻게 들어? 아픔 느끼라고 했지 언제 집착하라고 했어요 미치겠네 아픔 느끼라고 했지 아픔을 느껴져야지 언제 집중하면서 뭔가 기대하고 의도하고 집착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나는 배신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 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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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기는 숙제입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 거란 예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배신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이러면서 그냥 그 버림받은 아픔 배신당한 아픔만 느끼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혼자 안 되시면 이렇게 자꾸 이상한 반응 오면 마음 깨우기 명상이 와서 올바로 아픔 느끼는 것부터 배우고 그리고 아픔 느끼고 그걸 들으셔야 효과가 강력해요 아셨죠? 자 응갑이야기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유방암 투병 중인데 마음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하는 수 없이 언니가 나가면 언니 방에 호소리를 틀어놓고 있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영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호소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거부감이 심한 아기는 어이 거부하는데 영체님이 어떻게 들어가요 소중히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호소리를 호소리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거기가 방역이 됐죠? 그래서 안 틀어놓은 것보다 낫는데 영체 스티커를 많이 붙이세요 그거를 3일에 한 번씩 갈아 붙이고 그리고 언니 모르게 스티커 좀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호소리 그리고 우리 아기가 대신 대신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미움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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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기 그리고 언니한테 그 영체 패치를 그냥 파스라고 하고 붙이세요 이게 몸에 좋은 거기 혀를 잘 뚫는 자기장 파스니까 언니 붙여봐 하고 유방 수술한 데 있죠 유방암 유방암 그 유방에다 붙여주세요 자 스텔라 메리님 질문이 있어요 영체 패치 붙인 자리가 너무 가려고 긁다 보니 동그랗게 상처가 생겨서 접촉성 피부염일까요? 답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자 그거는 영체 패치를 붙이면 거기로 수치살기가 많이 뚫고 나와요 모든 병은 수치가 일으켜요 몸과 마음의 아픔 아픔 등이 수치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처럼 느껴지고 그게 접촉성 피부염이 아니에요 그 패치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순도 100% 파스 붙이죠 여러분 파스 그 성분도 하나도 안 들고 그냥 그 접착되는 그 성분도 그냥 그냥 그 파스의 그 성분이에요 몸에 해가 없는 그 접촉성 피부염이 아니라 수치 탁기 나갈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려워서 이렇게 긁고 거기에 연고를 바릅니다 세르스톤 진화 이렇게 가려움증에 바르는 아무 연고나 약국 가서 사다가 이렇게 발라서 이게 조금 이렇게 가라앉으면 바르고 나서 안 가려울 때 또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하셨죠? 단 진물이 나고 상처 났을 때는 붙이지 마시고 그게 좀 아물고 연고 발라서 아물면 그때 붙이시면 돼요 접촉성 피부염 아니에요 탁기가 나가는 과정이고요 여기 계신 행스에 계신 분 중에는 붙인 자리마다 다 고름이 잡히는 분이 있어요 물질같이 고름이 그분이 암이 뭐 3개가 4개 암이 많고 탁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이게 이물질이 나와요 고름까지 나오고 막 물집이 생기고 그래요 터뜨리고 그걸 연고 바르고 다시 붙이시고 하면 되고요 이렇게 가렵고 이런 거는 그분도 탁기가 심해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탁기 없이 어때야 돼요? 계속 붙이다 보면 그냥 혈이 막 뚫리는 게 느껴지고 돌아야 정상인 거예요 가려워서 나오는 분은 수치 탁기가 많은 걸 아시고 호를 많이 들이시고 명체 패치 붙인 자리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암흑에 연고 발랐다가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호 듣고 하다 보면 호를 많이 들으세요 수치 탁기가 많이 나가고 난 후에는 패치를 붙여도 아무렇지 않고 혈이 막 뚫리는 걸 느낄 겁니다 자 이선양학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우리 아버지 저 딸에게 갓 사랑 가득한 호해주세요 비난받고 비난하며 사는 아픈 가족입니다 딸이 제 목소리 들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해요 어른이 된 저도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고 불편하거든요 자나깨나 호소리 듣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되는 게 바람입니다 에라님 고맙습니다 아 심장이 다 막혔네요 이 가족은 자 우리 선양학이 심장에 패치 붙이세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지금 치매 파동이 있네요 아버지인지 우리 선양학이가 제 고개가 흔들리잖아요 제가 이분도 글을 읽거나 말을 할 때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그분 파동을 알아요 여기까지 다 뒷골까지 다 막혀서 지금 치매가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기가 영체 패치 요기 붙이고 그 다음에 심장 동선 안복 등쪽도 붙이고 붙일 수 있으면 딸이나 아버지 말 안 들으면 그냥 우리 아기만 붙이고 자 그리고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 당해서 수치 줄 수밖에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과 수치를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뻘뻘 떠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우리 가족을 치유해 주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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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도 나서 오늘 라티비 시작할 때 눈도 못 뜨고 잠결의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지금은 몸살 기운이 거의 사라지고 몸이 씻은 듯이 가벼워졌어요 기적같은 영체인 정말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혜란님 하셨어요 호두다보면 그런거에요 수치탑기 막 애정교픽 다 올라와서 몸살 기운이 애정교픽이지 않고 호소린 사랑입니까 싹 씌우대죠 자 영체 체험 후기 한 번 하나 더 갑니다 김은현님 사연이에요 혜란님 안녕하세요 제3의 랜선 마음쇼 세션자 기쁜마음 김은현입니다 첫번째로 하신 분이군요 저는 세션자 모집에 사연글을 보내고 과연 내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스태프분께 연락을 받고 막연한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마음쇼 당일 일찍 준비해서 지리산 영체마을까지 300km를 4시간 걸려 혼자 운전하며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세션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마음쇼 시작을 대기했지요 마르신 체구에 위풍당당한 아우라를 내뿜으시며 혜란님이 강당에 오르셨어요 강단에 오르셨어요 5명의 세션자 중에 랜덤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쇼의 분위기를 관망하며 너글놓고 앉아있다가 첫번째 제 이름이 불리워지고 얼떨결에 헤라님 앞에 나가섰지요 집에서 쉬면서 헤라티비를 볼 때 헤라님께서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물으시던데 나는 헤라님께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제 세션의 실마리는 다름 아닌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어린 시절이었지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사랑결핍 내 안에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 모두 빼앗겨 버린 내면의 아픔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나는 처음에는 무덤덤했습니다 오히려 참관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사이에서 조용한 흐뭇김이 들려왔습니다 헤라님이 눈물로 그렁거리는 두 눈과 절절하신 표정으로 수십 년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외면 그리움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수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 기억을 다 수치주고 버렸던 거야 그 아픈 마음을 몸 안에서 열이 나고 수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식은땀도 수치가 나가는 반응이죠 그 수치가 나가야 아픔이 올라오고 헤라님께서 호를 해주시며 포옹을 했을 때 헤라님의 몸은 텅 빈 공간 같았습니다 제 몸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가득 찬 무한한 가능성 에너지가 순수의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아픔이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보통 사랑과 포옹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의 자리에 돌아와 앉아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현실감이 안 느껴졌습니다 마음 깨우기 명상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다른 세션자 분들은 헤라님 앞에 서면 곧바로 마음과 몸으로 폭풍 공감을 합니다 4명의 세션자 분들의 각기 다른 사연에도 최선을 다해 아픔과 눈물로 치유해 주십니다 어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감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밤길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를 반복해서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잊고 있던 어린아이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아버지를 잊고 버리고 살아왔던 나를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허리가 엄청 아픕니다 두려움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 아픈 나를 보는 게 다 버렸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제 나가는 거죠 영체 배치를 붙이고 호를 계속 들으니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아무튼 이제 내 몸에 고통의 근원을 치유해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이 두려움이 타나그면 그대가 아픔을 느낄 것이고 아픔을 느끼면 영체께서 강력한 사랑을 주셔서 그대의 모든 삶과 삶의 문제와 몸의 모든 아픔이 치유될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혜라님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작하는 347기 마음 깨우기 명상에서 다시 뵙고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그때 오는 아기군요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마음쇼 스탯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혜라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기쁜 마음 은연올림 아고 이야기가 엄청 아팠어요 제가 정말 눈물이 왜냐하면 그게 아빠를 빼앗긴 아기 아픔은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읽고 자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영체의 체험담 항상같이님 사연이죠 이번에 랜선 마음쇼 마지 아 네 번째 받은 아기예요 이번 랜선 마음쇼 세션에서 정신을 놓고 누워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고 하셨을 때 정말 항상 제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제 열등이를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라는 걸 보여주시고 인정시켜 주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고 살기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인정 못하는 이유를 말해주시며 조상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온몸이 달달달 떨리면서 그냥 정말 그냥 알게 됐어요 아무 설득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말씀하시는 순간순간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상황이 떠오르며 열등하고 무능해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짐 덩어리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가 바닥을 찍을 때 느꼈던 그 한치 앞도 없는 어두운 절망같은 아픔이 정통으로 몸과 함께 느껴지니 순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오르시 느끼자 하니 더 큰 아픔과 함께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헤라님의 눈을 보니 헤라님의 눈이 함께 우시면서 저보다 더 아파하셨습니다 헤라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투명한 눈물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모습이 슬로모션으로 계속 기억이 나요 특히나 조상님들의 장애 있으신 어머니와 중병 환자인 아버지를 이야기하시니 너무 정확했어요 어릴 때부터 고생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시당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외제차를 너무 사드리고 싶었고 어머니는 항상 편안하게 쉬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효녀심청이에요 이야기 중고등학교 때부터 돈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알바를 해야 하나 학생은 안 써줄 텐데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게 더 팔자 좋은 짓이라며 너무 괴로웠어요 나중에는 어머니는 일하시고 저는 수행하니까 수행도 팔자 좋은 짓이라는 마음이 올라왔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수행이 부모님 도와주는 거다 하셔도 제가 일하고 엄마가 쉬셔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구박받고 힘들어도 계속 버텨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냥 정말 한마디 불만 없이 수치당해도 참으며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잘못하면 버림받을까봐 거듭 사과하며 꿋꿋이 버텼습니다 나가면 안 되고 꼭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결국 쫓겨나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동량하다 얼어 죽었다고 하셨을 때는 정말 울면서 동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가 수치스럽고 서러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조상의 아픔을 내 현실에서 느끼는데 괴리가 있었죠 내가 몇백년 전에 죽은 조상의 마음이 왔으니 난 지금 21세기 현대를 사는데 이상하잖아 이 마음이 근데 조상의 그 아픈 하늘 제가 마음 세션할 때 다 읽어주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조상의 아픔이구나 이게 내 아픔이지만 조상의 아픔이구나 하니까 분리가 되죠 몸통 전체로 경직되며 가시 같은 에너지가 터지듯이 계속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혜란님이 손을 잡고 두 번째 호해 주시는데 정말 밑에서부터 몸통만한 통나무 같은 에너지가 올라와 명치에서 툭 걸리고 또 올라오다 명치에서 툭 걸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진안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툭툭 걸리게 잘못된 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혜란님이 몸을 통해서 천도됐다고 하시니 아 천도되는데 걸리면서 나간 거였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안개꽃을 들고 갔다고 하셨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항상 꽃다발을 받으면 중간에 있는 꽃 빼고 안개꽃만 가득 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모님도 모르는 제 꽃 취향이었는데 조상님이 좋아하신 거였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열등의 아픔을 보는데 그전처럼 죽을 것 같이 괴롭거나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느낄 수 있겠다는 마음이 올라왔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영채님께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엎드려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딸의 자리에 되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혜란님의 크나큰 사랑을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혜란님의 사랑을 찾고 그 속에서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인생의 구원자이신 혜란님 너무 감사드리고 목숨 바쳐 사랑해요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한 마음쇼를 준비해 주신 마스터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번을 감사드려도 부족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마음쇼를 통해 영채의 사랑을 다 같이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우리 아기 천도될 때 여러분 공부가 많이 된 아기들은요 몸이 어느 정도 뚫리면 그 영가가 천도 조상 마음이 천도될 때 가장 좋은 건 후솜의 몸을 뚫고 올라가는 거에요 이 아기는 그래도 공부를 몇 년 이상 했죠 그래서 이렇게 뚫는 거예요 툭툭 근데 이제 걸리는 거죠 헤라 엄마 이 아기가 만약에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일반인 아기의 몸은 못 뚫고 헤라 엄마 몸을 통해서 천도가 되는데 이것도 천도가 돼요 하지만 더 좋은 건 우리 아기의 몸을 통해서 천도되면 조상이 복을 주고 가요 이 아기한테 이 아기한테는 커다란 진주를 주고 갔답니다 그러면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 복을 다 받는 거야 마음의 세상에서 이렇게 물질로 보여준 복은 현실에서 받게 되죠 자 마련선 마음쇼에 많이 많이 다음번에도 사회의 때도 세션 참가 많이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행자 아기입니다 해라님 제 안에서 호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호를 들으면 들을수록 창의를 공격하는 미움이 세게 올라와서 막 안 받아들이고 싶고 안절부절 두렵고 긴장돼요 저도 절 그만 내버려 두고 싶은데 온 저상과 제 달달 볶는 마음이 엄청 올라오네요 자 굴하지 말고 호를 계속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그 공격하는 듣기 싫고 거부하는 마음도 인정해 주고 미움도 인정해 주고 반항도 인정해 주고 두려운 마음도 인정해 주면서 계속 듣다 보면 그 아기들이 안 죽으려고 저항하는 거예요 애고들이 계속 듣다 보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호우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안 받겠다고 미움만 쓰면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미움인 거예요 나는 사랑을 절대 이해해 주지 않고 미움만 쓰면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후원하소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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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인양 아기입니다 사랑하리라니 오늘 저희 아버지 76번째 생신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월남절에 갔다 오셨어요 동생과 시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요 자식들에게 폐안 끼치려는 내 아버지 돈이 사랑이셔서 딸들이 돈 쓴다고 걱정이신 내 엄마 하나라도 더해주려는 내 동생 이 모든 것이 사랑이며 영체의 인도하심임을 압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제 부모님께 영체의 축복을 주세요 영체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영체요 이 아픈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병생을 고생만 하고 살아온 이 아가를 축복하소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며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온 가족을 아픈 아가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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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지금 우리 스텝 아기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 52명도 영채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 사랑의 마음 감사하게 받고 영채로 이렇게 여러분 싸드릴 겁니다 자 52명에게 영채로 싸드립니다 영채여 이 이쁜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소서 이분들 살기 올라왔죠 내꺼 안읽어줘 바로 올라오네요 살기 그렇게 쓰면 영채여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아기들 참여하세요 다시 참여해 그래야 들어 바로 나는 귀신이야 여러분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아우 수치살기 엄청 엄청나가네요. 52명께서 엄청 수치주며 수치당하고 있었구만 살기로 자 자 클라라 박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정혜경 아기 맞네요. 혜라님 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원래 성은 정이지만 결혼해서 남편 성을 따라 박을 써요. 그러니까 서양이 더 심하다니까 남존역이다 아무래도 2주 격리하더라도 영채마을을 가야겠어요. 곧 만나 뵙기를요. 어서 오세요. 저 영국에 있는 긴 저기 박해 박해정 아기도 왔었어요. 2주 격리하고 왔었어. 자 우리 아기들 자 혜라 마음쇼 3차 랜선 마음쇼 소감 후기 후기 올려주세요. 여러분과 좀 오랜만에 소통해 봅시다. 저도 음 자 은정이 축하한다고 자 우리 다음 마음쇼부터는 견성 아기들을 좀 많이 세션자로 좀 뽑으려고요. 왜냐하면 마음을 일반 아기들 뽑으니까 요번에 또 한 아기도 안 한다고 막 해갖고 우리 스텝 아기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준비하는 데 있는데 와서 음? 미움 쓰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해. 갑자기. 그쵸? 찔렸대. 우리 심포리아기. 니가 그랬구나. 니가 살기 쏘면서 헤라 엄마를 속일 수 없다고 아 살기 썼구나. 빼앗긴 마음 살기 자 아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맞다고요. 그렇죠.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일부러 자버렸어요. 자도 영채는 들어와서 온몸으로 펑펑 울었다고요. 손톱 사연 헤라님이 읽어주시고 또 손톱 뜯으려 하길래 헤라님이 알려주신 멘트 했더니 심장이 1초에 5번은 뛰는 듯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졌어요.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놀란 아기가 무슨 일일까요? 마스터님들 영채 가족분들 헤라님 조금 무섭네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 반응이 명연 반응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그 아기가 알아듣고 나가는 거니까 단 무서우면 여기 영체 패치를 좀 많이 붙이세요. 그러면 이게 나갈 때 조금 순화돼서 나가니까 명연 반응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호 듣고 오는 모든 반응들에 대해서 놀라면 여러분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자 못 봤다고요. 다음에 꼭 보십시오. 갑자기 몸이 가려운 거 수치 나가는 약을 해요. 영체 패치 붙이면 더 가려울 수 있어요. 갈수록 역대급 네 역대급이 되죠. 제 이 호가 아주 세져요. 저 더 아픈 마음을 더 인정이 세지니까 나중에는 뭐 몸이 아프거나 힘든 분들 한 방에 호로 뚫어주면 그분들 그냥 확확 날 날이 오지 않았죠. 보고서 머리 아픈 거는요. 뇌가 막혔던 부분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중풍이나 이런 그런 중풍 기운이 있는 집 가게를 유전을 가진 분들은 몸이 머리가 많이 막혀 있죠. 이게 뚫리는 거죠. 3차 마음쇼 에너지는 턱 강해지고 세션 보는데 그냥 절로 눈물 나왔다고요. 너무 아팠다고 자 그리고 영체 박아두시고 뭐 체험하신 분이 있으면 그 후기 올려주셔도 돼요. 눈물 나고 머리도 아팠다고 헤라님 사랑 느껴졌다고요. 자 헤라티비로 에너지가 마구 돌아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마음이 아팠다고 코 주변에 여드름이 난다고요. 여기 코 주변에 수치 그 외로움에 대한 수치 외로움이 너무 아픈 나를 보는 수치죠. 자 갑자기 멍해졌다. 수치가 너무 갑자기 아 헤라님 이제 1단계로 내려가는데 다음 마음쇼도 랜선 마음쇼일까요? 아직은 다음 마음쇼 랜선 마음쇼하고 완전히 안정이 되면 그때 오프라인 마음쇼 할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여러분 좀 인원을 많이 받는 것보다 꼭 오실 분만 딱 소정의 인원을 받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헤라엄마랑 에너지장 교류를 좀 세게 해서 고퀄리티로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돼요. 아니면 그 디너쇼처럼 호도 받고 세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호텔 빌려서 이렇게 호텔이나 결혼 예식장 있죠? 여러분 거기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막 영채 주고 테이블도 다녀보고 싶고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그냥 그 공연만 하지 않고 그렇게 디너쇼 처럼도 해보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놀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영채가 돌지요. 그렇죠?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오프라인으로 가고 싶어요? 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려고요. 파란 장미 파란 꽃바구니 황금비 오라가 보이는데 영채 네. 그 꽃바구니에 왜 영채가 돋냐면요. 이거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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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여기 햇살정원에 있던 걸 가지고 내려갔어요. 햇살정원은 영채가 돌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이 영채가 돌아요. 그리고 제 햇살정원 위에 있는 안방에 있는 곳은 아주 영채가 세게 돌죠. 벨벳드레스 그거 제가 영국에 가서 산 칵테일 드레스예요. 10년? 20년은 넘었어요. 어지럽고 앞이 뒤로 쓰면 머리를 큰일 나요. 수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드럽게 쿠션으로 좀 이렇게 하고 들으셔야 돼요. 음 사랑하는 마음이 쇽쇽 펑펑 울고 사랑이 남들어 오르는 사랑하는 마음이 쇽쇽 올라와요. 네. 김오로라 아기 해라님 대구에 다시 한번 와주세요. 대구에서 마음쇼 거기 1단계인가요? 하여튼 안 가본 지역에 오프라인으로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오프라인으로 디너쇼처럼 같이 놀고 그때 영채가 진짜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고 노래도 했다가 마음쇼 세션도 했다가 그리고 아는 척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아기들이랑 놀면 현실에서 놀면 해라엄마 에너지가 막 빵빵 도니까 그런 거 기획해 볼 거예요. VIP로도 한번 해보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도 해보고 좀 세게 해갖고 VIP분만 모셔보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여러 가지를 기억할게요. 오프라인에서 청주 어때요? 청주 좋죠. 우리 고향 오프라인 하고 싶대요. 자 우리 마음쇼 담당자 저 누구지 그 아기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수민아기 오프라인 좋답니다. 우리 황준아기 한번 영채 놀이터 만들어 마음쇼 끝나고 얼굴이 달라졌다고요? 영채가 오면 얼굴이 달라져요. 대구대구 우리 효선하기는 대구대구 자 여러분이 각자 투표를 한번 할까요? 온라인 투표를 해서 선정되는 곳으로 우리가 한번 가는 거로 아셨죠? 빼앗긴 아빠 알았다고 그렇죠. 지금 전주에도 와달라고요. 전주 참 좋아요. 전주가 진짜 영채가 많이 돌 거 같아. 왜냐하면 전주가 그게 양반의 고장이라 아주 품격이 있더라고요. 베를린에 와달라고요? 베를린 아기는 누구요? 가만히 있어봐. 오프라인 마음쇼 너무 풀려. 베를린. 가고 싶지 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베를린까지는 힘들 것 같고. 창원. 창원도 좋아요. 자 그래서 오프라인 마음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밤에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있게 그렇죠? 저녁에 퇴근 후에도 좋을 것 같고. 한번 그 생각을 많이 해서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 제가 내년부터는 헤라 마음쇼를 많이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한 달에 두 번 세 번 많이 할 거예요. 늘릴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일지는 모르겠네요. 헤라님 럭셔리합니다. 그거는 갑자기 헤라님 럭셔리합니다가 나왔어요. 삶과 죽음을 청취할 때 우울했었던 제가 기쁨이 들어왔어요. 이런 제가 체험을 해보니 저도 1차 크라로 영체받으면 우울이 완전 사라질 수 있을까 기대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다 쓰면서 살지요. 여기 뭐 서울 서울 막 천안 서울 헤라 엄마 전주요. 코로나로 일해 가장 타격받은 도시 제주 다음 태구입니다.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김오르라기. 내가 티켓값 얼마나 할 줄 알아. 20만원 할 건데. 그래도 올라오면 오세요. 우리 김오르라기. 돈관념 세잖아. 그대. 대답해봐요. 우리 김오르라기 빨리 대답해봐. 20만원 콜? 한번 갈게. 근데 비싸. 애라님이 2만원만 해요. 그러면 안 가. 여기 돌려봐. 김오르라기. 저기 나랑 놀고 싶은가 봐. 막 계속. 그때 대구에 가서 할 때도 놀았거든요. 막 아는 척하고. 자 근데 오로라라고 해서 나는 여자분인 줄 알았어. 털이 북실북실랑 남자아기에요. 연세드신. 해라시오. 야외에서에요. 창원. 오. 돈관념 없나요? 천만원 갑니다. 키보르라기. 내놓고 얘기해봐. 내놓고. 이불을만 사러갖고 진짜. 아 근데 배짱 좋아요. 아 이불을 해도 천만원 얻으면 콜. 알았어. 하하. 우리 아기 난리 났네. 창원 창원 전주 전주. 누가 이기나. 창원의 고고. 창원 세네. 크크크. 크크크는 어떤. 왜 웃는 거야? 좀 얘기 좀 해줘 봐요. 왜 웃었어? 아 천만원에. 크크크. 아이고. 진짜 웃긴다. 다들 크크크. 하하. 서울 고고고. 전주. 창원. 대전. 대구 와요. 부산. 부산. 전북. 전북. 서울. 다 가줄게요. 근데 공평하게 대전이요? 그게 왜 공평한건데. 아 털복숭이라고 그래서. 진짜 철복숭이에요. 이렇게 막. 오히려 이런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어디든 가지요. 벤쿠버. 아니 벤쿠버도. 가고 싶네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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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해요. 헤라님 20만원 콜. 오케이. 20만원 콜. 자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제 홀을 드리고. 우리 아픈 아기들이 헤라 마음쇼나. 헤라 TV.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많이 하니까. 코로나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조만간 이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딱 초기 왔어. 명체께서 얘기했어. 그래서 그럴 때는. 막. 디너쇼로도 하고. 많이 모이는 건 좀 저렴하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또 하고. 그래서 헤라 엄마가 많이 활동하게 될 거예요. 랜선 마음쇼도 해줘야죠. 소통하는 게 재밌지만. 랜선 마음쇼대로. 여러분. 랜선 마음쇼는 제 얼굴이 크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나기 혼자 마음껏 하고. 그래도 오프라인 할 때는 풀어나기 마음껏 하기 힘들지. 근데. 다 특징이 있는 거야. 랜선 마음이 제 얼굴이 잡히면서. 파동이 진하게 전해지니까. 그게 되고. 실물을 보고 같이 노니까. 또. 오프라인은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오프닝하고 랜선도 가끔씩 왔다갔다 하면서. 자. 하게 되겠지요. 나중에 북한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아픈 마음 많이 인정하니까. 그 아픈 마음 인정해서 영체가. 김정은 위원장도 뚫은 것 같아요. 연설하는 게 어제 나왔는데. 눈물 흘리면서. 인민들이 불쌍하다고. 아픔을 느끼더라고요. 이 아기가. 깜짝 놀랐어. 오. 원래 독재자는 아픔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막 무력 진압하는데. 영체가 드디어 북한을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랜선 마음씨와 헤라님 얼굴 좋아서. 이경민 아기. 실물이 더 예뻐요. 그렇죠. 실물이 예쁘지. 헤라님 블랙스왕 같다고. 헤라 엄마는 항상 예뻐요. 참.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내일. 내일 우리 휴가 어디로 가자 우리 아기. 안면도로 휴가 간다. 안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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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도에 우리 지난번에 저 휴가 갔을 때.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 어디 아기들. 서산. 대전 충남. 대전 충남. 지역 리더 아기들이 우리한테 와주세요. 이래갖고. 응. 그래갖고 거기 안면도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면도에 이제 그 아기들이 세상에 펜션을 예약을 했는데. 방을 세 개를 해서 자기들이 다 거기서 잔다고 하면서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꽃게 한 개 먹이고 아주 그냥 뽕을 빼라. 막 이랬거든요. 네. 거기 가서 안면도에 가서 여러분. 라방도 하고. 밤에 또 라방 할까요. 응. 응. 어. 가시가 아니에요. 김정은 눈물 흘리는 거. 진짜예요. 아픔 딱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체가 이제 북한에 또 도는구나. 아. 이 장소가 어디 있어. 영체는 이미. 시공이 없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무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통일될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아픔이. 영체가 이제 상륙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네. 이 말 저 말 막 하게 되냐. 이게 막 보니까. 인스타 라방 합시다. 인스타 라방. 가서 저녁에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안면도 온 아기들 있으면. 헤라 엄마 얼굴 보러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얼굴 봐줄게요. 그리고. 다음번에. 인스타 라방이 아니죠. 유튜브에서. 제가 경매 한번 하려고요. 막 경매 해달래요. 우리 아기들이. 괜찮습니까. 경매. 원하세요. 그러면 뭐. 손수건부터 시작해서 영체 많이 빠방하게 들어간 거 이렇게. 하면. 어.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아기들은. 어. 잠옷. 그래서 우리 남자 아기들 잠옷도 제가 좀 입고 이렇게. 자려고. 예전엔 제가 남자 잠옷 입고 많이 잤어요. 이게 편하잖아. 풍덩하고. 바지 잠옷. 그렇죠. 인스타 라방. 통일. 응. 영체의 힘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뭐 그게 어떤 지도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정권도 하려면 안 되잖아요. 서서히 사랑으로 녹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하난데. 무의식에서 제일 먼저 녹는 게 우리 민족의 마음이겠지. 그치. 타인보다. 다른 민족보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라방 어디서 하냐고. 인스타에서요. 유튜브 경매. 재밌겠죠. 그래서. 아. 해로운 말이 재미없는 거 안 해요. 재밌게. 그렇죠. 응. 경매. 잠옷 사고 싶어요. 우리 고기원 아기 알았어. 우리 아기. 어. 백사이즈 입냐. 우리 아기 백사이즈. 안면도 가고 싶은데 병원 가야 돼요. 병원에. 갈 사람은 가시고. 안면도 일부러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일정이 고기 있는 아기들 얘기지 일부러 거기까지 오면 안 돼. 어. 힘들어서. 자. 라방 경매. 라방 경매는 아니고요. 라방은 따로 하고 경매 따로 해요. 경매는 아마 유튜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유튜브 화질이 좋다면서요. 그렇죠. 라방 전에 인스타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귀걸이 사고 싶어요. 아. 알았어요. 그럼 귀걸이도 내놓을게요. 저는 옷가지 몇 개랑. 뭐 이렇게. 신발 핸드백. 그리고 뭐. 물품. 뭐. 제가 이렇게 소장했때 그런 거를 할때. 귀걸이. 그렇죠. 음. 통일이야.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네. 그것도. 어머. 시간이 지났네. 그것도.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하고 놀다 보면 이래. 그래서 라방이 재밌는 거야. 어. 그 라방 할 때. 여러분. 막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럴 때 막. 영체가 더 잘 돌아요. 왜냐면. 이렇게. 줭. 징. 징. 하면서 이렇게. 격이가 없잖아. 그렇죠. 머리핀은 이거는 그 박물관용인데. 10년. 20년째 한 거라서.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빠방하게 영체가 돌고. 제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음. 노래 잘 부르고 싶어요? 목걸이 하면 목소리 좋아질 것 같아요? 손수 정하기. 자 오늘은 소통 많이 그렇지 나 가기 싫어 진짜 지금 시간 지났는데 가운데 여기 막 올라오잖아 이 머리핀이 제일 비싼 거야 우리 아기 저 명품 옷은 아니 근데 이 머리핀은 한 천만 원 이상 줘야 팔어 천만 원이 뭐야 이거는 왜 천 줘도 안 아깝지? 자 어디 보세요 가지마세요 끝이라냐 내가 그래 가기 싫다 아가들 우리 아기들 아구 이쁘지 아구 이쁘지 영채님 시간을 멈춰주세요 그건 안됩니다 얼른 자야 돼요 우리 아기들 저도 내일 또 여러분 내일 저녁 밤에 한 9시쯤 하겠죠 그쵸? 우리 스탠분 스탠분 9시쯤 할거에요 9시쯤 하면 한 11시까지 하게 될거니까 여러분 인스타 라방 내일 기대해주시고요 이제 오늘은 고 잡시다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고 아니면 헤라 엄마 눈을 보고 영채의 축복 들어갑니다 영채요 헤라티비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며 이 아가들의 힘듦을 위로하소서 이 아가들이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두려울 때 힘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당신의 존재를 굳건히 믿고 넘어지지 않고 고통을 잘 뚫으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영채요 이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한 주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어떤 아픔도 당신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며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사랑으로 이 아가들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이제 코 주무시고 다음주에 봅시다 헤라엄마는 내일부터 고고생 인스타를 헤라엄마 보고 싶은 아기들은 인스타로 들어오세요 거기 저의 모든 것이 일상이 공유됩니다 앞으로 이틀간이에요 라방에 들어오세요 안녕 굿나잇